아... ... 오늘은 내가 이 먹방 채널을 청명했다!! 오늘은 내 초코널이요! 우와아.... OURN 방금 휴가 tighten!!! Зワージャ pedать!! пряч deu wage!!! 야옹! 야옹! 냐옹! 음! 맛있다! 너무 매워! 맛있다! 맛있다! 쫄깃쫄깃하고 맛있다! 맛있다! 잠시만요!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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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러분 너무 머리가 기니까 진짜 덥네요! 머리 기신분들이 여드네요! 그렇게! 감사해요!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아! 뭐야 이거 때문에! 샌드위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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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포도잼인가 딸기잼 들어가 있는 보라색 표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! 별루다! 샌드위치! 샌드위치! trust! 어뜨케 broadcast 샌드위치! 샌드위치! 샌드위치마스! 샌드위치! 샌드위치! 요 샌드위치! 올라올지 안가올지 모르겠다.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여태까지 바보였습니다. 와 오늘 날씨 미쳤어요. 오늘 날씨 미쳐가지고 이거 방종은 좀 따뜻하게 할 겸 불닭볶음면이 좀 같이 끓여서 이거는 교차 하니컴버. 죽여줘. 여러분 제가 플레이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음식에 사람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전해진대요. 음식 만들면서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은 음식이 좀 그런데요. 뭐 그런 게 있대요 세상에. 제가 어디 뭐 싸이비 같은 말 듣고 온 게 아니라 맛있겠다. 불닭볶음면은 좀 물이 좀 많은데 할 때가 적당하더라고요. 아 물 너무 많습니다. 아 물이 많은데 할 때까지 하면 물이 많네요. 아 맛있겠다. 맛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짜야! 오늘 맛있건 포커넛같아요. 막! 소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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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신기 건드린 사람 없었어요 신기 건드린 사람 있으면 다 들어 으 으 으 으 으 으 erro 너무 맛있어 aim 너무 맛있어. 여러분 웃는 습관. 웃는 습관. 많이 웃으세요. 그리고 때로는 생각보다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2023년 어때요? 사실 너메에서 오늘 또 늦게 하네. 제가 제 기분 맞추기가 힘들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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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그는 대접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다음 이렇게 할게요 음 잘 먹었을때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도 아름다웠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고 감사합니다.